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넘 마스의 CTO로 일하고 있는 조동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플래넘 마스는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나 PC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사용자 여러분들께 가상 공간에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공간 솔루션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코로나로 인한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가상 공간 상에서 다양한 인터랙션 요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허하거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B2B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B2C로 다양한 커스터머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는 기업의 솔루션 형태로 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자체 서비스를 통해서 플랫폼 형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가상 공간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커스터머들에게 가상 공간 안에서 있는 일들을 공유하거나 자기가 무언가를 간접 체험하는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